누구세요? 진짜 신난다. 지금 왜 누구 왔어요? 누구세요? 얘 유고슬라비아 찾으려고 그랬죠. 오케이. 유고 찾으려고? 타이밍, 노 타이밍. 한참을 해가지고. 지금 강렬하게 너의 맘을 보여줘. 성공! 누구세요? 진짜 신난다. 에이! 적당히. 들고 나가노가 분리가 됐다. 자, 우리 코코가 정답을 맞춰서 10점 드리고 로제가 또 우리 춤을 춰줬기 때문에 1점 드리면서. 이번에는 두 팀만 해볼래요, 한 번? 그래, 우리는 어제. 두 팀 중에 10팀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유정 씨. 조건이 있어. 춤은 뭔가 춘다. 오케이, 오케이. 술은 양보 못해. 술은 양보 못한다. 꼴찌 탈출. 굿보이. 마지막 꼴찌를 가르는 마지막 문제. 우리 위아래 팀과 키다리 하창단만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문제를 드립니다. 이 문제 왜요? 이거 어려운데, 괜찮나? 어려운가 봐. 역시 꼴찌 대항전.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.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. 자, 감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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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은. 그리고 하나. 둘. 셋. 다지. 다지 뭘 왜 또 해. 멜론이 다시. 멜론이 다시. 가끔 알겠는데 얘네가. 근데 이건 약간 제목 헷갈릴 수 있어.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.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. 정답은? 여러분. 그리고 하나. 파란. 우와. 스타크. 한 번 더. 제일 생각 같은 건 없었니. 업체. 내게 잃을 수grupp certa. 뭐야, 정말 난 이 사랑 니가 다가졌네, 너 속에서 난 어쩌면 즐거운 내 얘기가 힘들어 어쩌면 내가 어쩌면 넌 할 수 없으니 기계다, 기계 춤을 신재 누나랑 똑같이 추는데? 자, 여러분 이렇게 해서 꼴찌가 정해졌습니다 우리 꼴찌팀은 위아래고요 위아래를 제한 세 팀 모델에게 매운 핫도그를 드립니다 렛츠고! 고운다! 감사합니다 진짜 맵겠다 여러분, 맛있게 드세요 매운맛 핫도그입니다 진짜 매운 거 원하는 사람 있어? 안 매워? 인싸들만 먹는다는 먹어봐 조금만 조다 이거 기계한 거야 근데 맵다 로즈 안 매운가 봐 잘 먹네 맛있어요 안 매워 맛이 어떤지 좀 우리 혜리 어때? 맛이 어때? 맛있어 형, 안 매워? 상민이 실패! 아, 쫓다! 아, 뭐야? 사실은 우리 나오기 전에 우리끼리 한 말이 있거든 무슨 말 했어? 놀다가 가자고 놀다가 가자고 했었는데 진짜 놀다가 간 거 같아서 너무 좋았고 로제 솔로 나오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 사랑하지 저희 간 떨어지는 선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는 형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는 형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카메라가 안 매워 그니까요 우리 카메라가 안 매워 우리 카메라가 안 매워 우리 카메라가 안 매워 우리 카메라가 안 매워 우리 카메라가 안 매워